무더운 한 주일을 우리가 또 보내게 됐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생명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유일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특권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수많은 생명체가 있지만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은 그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 기도라고 하는 이 특권처럼 소중하고 또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야구보가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보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네 종류의 기도와 치유의 이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야구보소에서는 어떻게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을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는지 그 예를 야구보소 5장에 보면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구보소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합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아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돼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오늘 읽은 이 말씀 중에서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한 것 같아요 기도 기도 기도에 대해서 야구보가 이 5장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자세히 기도하면서 살펴보니 야구보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네 종류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네 종류의 기도는 상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아 사람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오늘 네 종류의 기도와 치유의 기적을 어떻게 하면 체험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야구보는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때도 가슴 치지 말고 누구 원망하지 말고 고난을 당할 때에도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시밭길을 걸을 때에 왕따 당할 때 뭔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힘든 고난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 좌절합니다 낭망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어해요 왜 나는 이런 집에 자녀로 태어났을까 왜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이런 사람을 배우자로 만났을까 주로 언제 그런 한탄이 나옵니까? 고난을 당할 때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권리이자 특권인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도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을 좀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수많은 생명체 중에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닮게 만들었어요 급이 같습니다 대화가 될 수 있는 친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파수가 같습니다 사람들 만나보면은 주파수가 좀 맞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화가 되도록 만드셨어요 같이 겸상을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랑하는 대상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항상 대화하면서 사랑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놨건만 안타깝게도 에덴 동산에서 사단을 주인으로 선택하면서 그 마음속에 죄가 들어왔어요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심이 들어왔습니다 이기심과 품심이 들어와서 이 마음의 파장이 참으로 안 됐지만 예수님의 파장과는 다르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깊은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화가 잘 안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기 정로의 계단 93페이지 스텝 투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이 영감적인 글에 보면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있는데 제가 기도에 대한 수많은 책을 읽어봤지만 야, 이건 정말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분이 기록한 책이구나 자, 여기 기도가 무엇인지 짧게 정의를 내렸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심정을 펴놓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게 함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이 짧은 기도에 대한 정의를 온전히 이해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된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진짜 이게 무엇인지 아직 이해를 못하면 헛기도 하는 거예요 뭔가 붕 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심정을 펴놓는 것이다 정말 마음의 주파수가 맞는 친구를 만나면 사실은 순서가 좀 달라도 상관이 없어요 열정적으로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척 보면 알지 않습니까 소리소리 질러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친구에게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그냥 가서 눈물 한 방울 뚝뚝 떨어뜨려도 이미 친구는 다 알아요 그저 꼭 껴안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등을 토닥거려주기만 해도 마음이 포근해지는 그런 친구 그런 친구에게 설교 안 해도 돼요 막 웅변 안 해도 돼요 큰소리 지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전에 있는 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펼쳐놓는 것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일까 죄를 지은 죄인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지만 이 마음의 파장이 예수님의 파장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고난의 계곡에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형편과 사정에 놓여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에게 내 형편과 사정을 설득하는 데 많은 기도의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어떤 입장에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내요 논리적으로 잘 얘기하면 하나님이 설득될 것처럼 얼마나 논리적으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혹시 하나님이 잘 못 들으실까 봐 목이 터지라고 외치는 기도를 합니다 그냥 조용조용 얘기하면 하나님이 못 들으십니까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다 아는 것입니다 그걸 설득하려고 하는 게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 우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한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다 알아요 우리로 하여금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내가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간 것이지 하나님이 도망간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지금 내가 있는 곳까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로 올라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왜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는데도 나몰라라 하고 있을까 그래서 차근차근 내가 이렇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소용없어요 하나님 이미 다 아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파수가 나와 다르게 변해서도 아니고 내가 죄와 탐심과 이기심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왔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오랫동안 하는 목적은 내가 다시 이 죄를 버리고 탐심을 버리고 이기심을 기도를 반복하면 반복해서 하면 할수록 버려지면서 그 모든 탐심과 이기심과 죄를 다 버리면 내 마음의 파장은 누구의 파장과 같을까요? 예수님의 파장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여러 날 여러 시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똑같은 마음의 파장으로 만들어져서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나누고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사이였는데 지금은 너무 이기심과 탐심과 죄악으로 내 마음이 깊은 나락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기까지 내려오게 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고 내 마음에 짓누르고 있는 그 모든 탐심과 죄와 이기심을 다 버리고 버리고 버리면 드디어 내 마음의 파장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의 파장까지 올라가고자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기심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과 사정을 이미 다 아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들어주실 것도 제가 믿겠는데 내가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이기심과 탐심과 죄악이 여기 가득 차서 그 기도를 응답받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있는 이기심을 버립니다 탐심을 버립니다 죄를 버립니다 한 번의 기도를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은 드디어 내 마음에 주파수가 예수님의 마음에 주파수와 똑같은 수준으로 내가 올라가는 날이 올 것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그날 내 마음에 이기심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그날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파장이 같기 때문에 세미하게 들리는 날이 올 것이고 예전엔 내가 이기심 때문에 기도를 하기는 했는데 잘못된 것을 또 달라고 때만 썼는지도 몰라요 우리 마음의 파장을 측정할 수 있는 뇌파검진기가 있지 않습니까 1875년도에 토끼에게 뇌파검진기를 딱 씌웠더니 그 두 뇌에서 무슨 파장이 있다는 것을 최초로 알게 됩니다 그게 1875년이에요 사람의 뇌에서도 생각할 때마다 다른 파장이 나오는구나 그것을 최초로 발견한 것이 1923, 1924년도 한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드디어 뇌파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된 것을 보면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뇌파가 다르게 파장이 잡혀요 특별히 델타파가 잡힐 때가 있는데 1 내지 3 헤르츠가 파장이 잡힐 때 깊은 잠을 잘 때 이 파장이 나옵니다 또 뇌타파가 잡히는데 4에서 7 헤르츠 주파수가 잡힙니다 이것은 밤 잠이 올까 말까 하는 그때 잡히는 파장이에요 특별히 이때 초능력이 나오는 파장이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 많이 들어본 알파파가 잡힐 때가 있어요 알파파는 8 내지 13 헤르츠가 잡히는데 학자들은 깊은 기도를 할 때 그때 알파파가 잡히고 이때 어떤 굉장한 집중력이 생긴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또 베타파가 잡힐 때는 14에서 29 헤르츠 보통 이렇게 일상생활을 할 때 잡히는 파장입니다 또 감마파 30 헤르츠 이상이 잡힐 때가 있는데 그때 엄청 흥분했을 때는 이 파장이 나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1952년도에 모든 움직이는 물질은 고유의 파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노벨상까지 받은 독일의 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움직이죠 지구도 자기 고유 파장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그래서 지구도 번개가 칠 때도 뭐가 좀 올 것 아니겠어요 지진이 일어날 때도 뭐가 또 파장이 잡힐 것이고 기후에 따라서도 다를 것이고 또 돌기 때문에 어떤 파장이 잡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구의 고유의 공명 파장이라고 하는 것이 잡힌다는 사실을 1952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뒤로 이 파장을 진단하는 아주 더 발달된 기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2023년도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슈만이 지구의 고유 파장을 이제 발표한 이래로 많은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슈만 공명이 진짜 그 주파수가 잡힌다라고 지금 발표된다 작년에 발표된 논문에 그렇게 나오면서 많은 논문들이 등장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지구의 고유 파장 슈만 공명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그 파장이 7.83 헤르츠가 잡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논문을 여러 해전에 보면서 야 이건 또 올라온 사실이다 소리굽을 여러 주파수가 다른 것을 쭉 일렬로 나열한 다음에 그 중에 하나를 땡 치면은 그 주파수에서 어떤 파장의 소리가 날라가겠죠 그런데 다른 소리굽은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는데 그 굽의 주파수와 같은 소리굽은 공명을 합니다 같이 반응을 보이면서 얘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게 공명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여러 파장들이 있는데 간절히 기도할 때 잡히는 파장이 알파파 파장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 알파파의 파장과 지구의 고유 파장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깊이 기도를 하고 지구의 고유 파장과 같아지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뭔가 서로 공명효과가 나타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네이처 앤 사이언스 슬립이라고 하는 저널 2022년도에 발표된 논문을 오늘 새벽에 제가 찾아보니까 불면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진 사람들 뭔가 파장이 엇박자를 만들어내니까 잠을 못 자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무작위 이중 맹검 연구를 했는데 불면증을 가진 사람에게 지구의 고유 파장인 7.83Hz를 여기에 들어가도록 하는 기계를 딱 쓰게 했더니 그때 한 지구의 고유 파장이 내 몸속으로 들어오게 했더니 지구와 공명효과가 나타나면서 불면증을 치료하는데 놀라운 효과가 있더라 드디어 이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저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큰절이 기도할 때 뇌파를 딱 씌워보면 8 내지 13Hz 파장이 뇌에서 잡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도할 때 알파파가 잡히고 그것보다 조금 떨어지는 뇌파파가 잡힐 때 7Hz 잡힐 때 어떤 초능력 현상이 이때만이 나타나더라 그러면 깊은 기도를 할 때 나오는 파장은 지구 고유 주파수의 파장과 영역대가 같다는 거예요 7.83Hz니까 여기 초능력이 만들어지는 7Hz 기도할 때 나오는 알파파 바로 이 8Hz 이 파장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내가 큰절이 깊이 기도하면서 예수님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걸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해봤자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듣겠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은 가냘플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 파장이 여기 지구 고유 주파수 파장과 같은 마음의 상태에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내가 간절히 기도드리는 그 마음이 거대한 지구 고유의 파장을 공명효과로 옮기기면서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의 보좌에까지 날아가게 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말이 아니고 깊은 기도를 할 때에 내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여기 지구 고유 주파수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 지구 여기 지붕도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지구의 고유 파장을 공명효과로 뒤흔들면서 하늘 보좌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근거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기도를 할 때에 알파파가 잡히고 그 파장이 지구의 고유 주파수를 공명효과 원리에 의해서 뒤흔들고 하늘 보좌에까지 내 간절한 기도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곤고할 때 고난을 겪을 때에 여기 깊은 기도를 하면 내 면역세포도 몇 배로 더 강력해진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2014년도에 발표된 논문에서 보게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가 하면 지금 가시밭길을 걷고 있고 너무너무 고난의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야구보는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라 그랬어요 거기서 고난 하나하나 가시밭 하나를 보면 탑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때 깊은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이기심, 탐심, 죄를 다 버리고 누구에게까지 올라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위치까지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예수님과 주거니 밥거니 기도하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여기 어려운 형편에 매몰리어 있지 마시고 예수님의 마음의 위치까지 올라가서 기도해 보시면 내려다 보이는 세상이 달라요 저 사람이 요즘 참 너무 어려워서 저러는가 보다 아무리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도 예수님의 마음의 파장까지 올라가서 내려다 보면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순간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돌멩이를 맞고 있는 그 세반이 어떻게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날 수 있었을까 그분의 위치까지 올라가서 보면 모든 게 이해가 되면서 주님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그러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그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깊은 기도를 하고 이기심과 탐심과 죄를 다 버리고 예수님의 형상의 마음의 파장까지 올라가서 보면 놀라운 힘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그때 고난을 겪을 때도 기도를 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면역세포가 T임파고 B임파고 NK세포 모든 것이 깊은 기도를 할 때에 강해진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 몸에 넣어주신 면역세포가 강해지기만 하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어려움들은 다 없어지고 평탄대로로 펼쳐지더라 그건 정말 저 차원의 신앙입니다 더 어려운 길 걸을 수도 있어요 더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주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스테반처럼 그 고난의 순간에도 웃을 수 있고 행복을 노래 부를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고난의 순간에도 기도하면서 만나시게 되기를 감절히 바랍니다 참 어려움 속에 지금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때문에 참 못 이루는 순간에 놓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의 파장까지 올라가시고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의 골짜기 걸어갈 때는 원망할 때가 아닙니다 불평할 때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즐거워하는 자는 감사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워하는 자는 뭐예요? 잘 나갈 때지요 모든 게 내 마음대로 잘 풀어질 때 아닙니까? 사실은 이때가 제일 위험할 때예요 교만해질 때입니다 잘못하면 교만해지고 잘못하면 하나님 잊어버릴 만한 때가 이때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구보는 그때는 오히려 찬송해야 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때 어떤 때보다도 더 잊지 말고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잘 나갈 때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아플 때만 기도를 해요 싫어해 주면 다 잊어버려 탈이 아파가지고 막 걷지도 못해서 아파 죽겠네 하고 막 그때는 타급하니까 낫 구워주시기만 하면 뭐 기도 많이 합니다 치료 딱 되면 잊어버려 제가 보니까 치료 딱 해 주면 1년도 안 돼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고쳐줬더니 누군가를 사랑하고 봉사하러 나가는 게 아니라 고고장 춤추러만 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아플 때는 술도 못 마셔 어차피 아프면은 뭐 어디 가지도 못해요 이상 조금만 뭐 한 거 먹으면 속이 뒤틀리니까 나쁜 거 먹지도 않아 그런데 싹 치료해 주면 뭐 돼지고기고 튀김이고 어느 날 다 먹고 있어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의대로 응답해 주셔서 정말 좋을 때가 있으면은 그때 더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기도 해야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또 잘 나갈 때는 범사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저널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이 저널 2003년 2월 달에 축복과 부담 비교하기 일상생활에서의 감사와 주관적 복지에 대한 실험적 연구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발표한 논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여러 가지 사랑, 행복, 마음의 여러 가지 우리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가장 저평가된 것 넘버원으로 감사를 뽑았습니다 감사가 인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생각보다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논문을 보니까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그룹 사람들한테는 기분 나쁜 말과 행동에 집중을 하게 했어요 B그룹 사람들에게는 가능하면 모든 건 양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을 보면은 기쁘고 감사하지만 저쪽을 보면은 원망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이고 음과 양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좋은 쪽으로만 보는 거예요 또 세 번째 그룹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상적으로 그냥 말하고 살아가게 했습니다 일주일 그렇게 살게 한 다음에 통계를 내보니까 항상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고 좋은 말만 하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의도적으로 딱 일주일만 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을 했더니 그 B그룹의 사람들은 A그룹이나 C그룹보다도 여러 가지 행복감의 수준이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와 찬양을 할 때는 행복감이 높아진다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인데 행복감이 확실히 이 사람들이 더 높았고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점수가 높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니까 가족관계가 너무 좋아 항상 감사하는데 누가 싫어할 사람 있습니까? 난 당신처럼 정말 좋은 사람 만난 게 이 땅에 태어난 최고의 축복인 것 같아 감사했더니 딱이 때리는 사람 봤습니까? 밥 한 그릇 싶어서 다르게 나와요 그러면서 가족관계가 놀랍게 좋아지는 것을 봤고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깊어진 것을 알게 됐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았는데도 이걸 잘 통제를 한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아주 활력 넘쳐 활동지수도 매우 높았어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감사와 찬양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건강이 또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사람의 몸은 감정하고 밀접하게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감정을 가졌을 때 세포도 긍정적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하면 맥박이 고르게 잡힙니다 감사하는데 막 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또 위장의 활동이 좋아집니다 소화력이 높아지고 면역력이 향상돼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치료가 되고 두통이나 감기가 더 덜 걸렸고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매일 이 감사의 습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평균 10년을 더 살더라는 거예요 감사 중요합니까? 잘 올라갈 때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이애미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마이클 맥클로 교수가 여기 좌측 전전두피질 뇌 속에 놀라운 버튼이 하나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고 막 얽히고 설키고 핸드폰도 얽히고 설키 때 있죠 누르는데 안 눌러져 그럴 때는 뭐 하면 해결이 됩니까? 리셋 시키면 돼요 그래서 고급 기계는 리셋 버튼이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하다가 안 되면 리셋 버튼이면 초기화 상태로 돌아가는 건데 놀랍게 우리 인간의 좌측 뇌에도 리셋 버튼이 붙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냥 스트레스를 받고 여기 꼭지 터질 것 같아 그때 여기를 한 번 딱 자극을 주면 스트레스가 제로화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언제 이 리셋 버튼이 눌러지는지를 이 연구자는 발견하게 됐는데 감사할 때 이 버튼이 눌러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한 번 해보세요 틀림없이 아 이게 맞구나 하는 것을 알 겁니다 기분이 그냥 나쁘고 그냥 다 때려 부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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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장 끝장을 봐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때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사의 조건들 뭐 거짓말로 감사할 필요는 없어요 뒤돌아보면 감사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아직도 두 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태양을 바라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막 하게 되면은 여러분 안개를 몰아내는 가장 큰 비결은 태양이 떠오르는 빛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어두운 감정은 없애려고 해서 잘 없어지지 않지만 감사하는 마음만 품으면은 모든 안개 햇볕 들어오자마자 사라지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리셋 버튼 누른 것처럼 사라진다는 사실을 학문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다 그냥 끝내고 나도 죽자 이때 제일 좋은 것은 누가 뭐라고 위로한들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아직 감사할 게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잃어버린 것만 찾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건 잘 안 보이죠 그러나 보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하라 즐거움에 있는 자가 있느냐 그때 오히려 더 기쁨으로 감사를 해라 그렇게 야구부는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딱 갖기만 하면 이렇게 맥클로우는 기록을 해놨어요 잠깐 멈추어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함을 생각해 보는 순간 당신의 감정 시스템은 이미 두려움에서 탈출해 아주 좋은 상태로 이동한다 마치 리셋 버튼을 누른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좋은 것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뭐 하라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수많은 날 잠을 못 자다가 오늘 하루 딱 한 시간을 제대로 잤어 그까지 한 시간 그러지 말고 그 한 시간 잘 자게 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은 3시간 5시간 계속 더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몸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인간에게 최고로 좋은 선물인데 너무 저평가돼서 활용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잘 활용을 안 해요 이걸 활용한 사람들은 놀라운 축복들을 받습니다 넬슨 만델라 잘 아시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흑인이었습니다 젊은 44세의 나이에 반역죄로 정치범으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27년을 감방에서 살아야 됐어요 44세면 인생의 황금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72세될 때까지 감옥에서 살았어 이야 이런 인생도 있는데 나머지 여기 있는 분은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다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옥 같은 감옥에서 44세에서 72세때까지 27년을 감옥에서 살았는데 나왔을 때 너무 건강하게 나온 거예요 너무 얼굴이 좋아 그래서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 감옥에서 27년이나 있다가 나오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과 다르게 그렇게 건강할 수가 있습니까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그럼 뭐 여러 가지 100번 씹기 했어요 뭐 그럴 줄 알았더니 이 만델라가 얘기한 건 뭔가면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늘 있습니까 그럼 뭐 감사할 조건 얼마든지 되네요 땅을 보고 감사하고 땅 있습니까 아무리 암이 있어도 땅은 있지 않습니까 땅을 보고 감사하고 음식을 보고 먹으면서 감사하고 강제 노동도 안 하게 했으면 이거 근육을 못 써서 더 말랐을 텐데 여기서라도 노동을 하면서 운동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이분이 드디어 72세 때 나와가지고 73세일 때는 노벨 평화상을 받고 74세일 때는 흑인 이 남아공화국에서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그 대통령 취임식 때 이거 뭐 세계적으로 굉장한 사건 아닙니까 그때 만델라는 그 감방에 있을 때도 권력 조금 있으면 그 야비한 사람들 꼭 있지 않습니까 그냥 유별나게 자기를 그냥 꼬치꼬치 괴롭히던 교도관이 있었는데 다른 건 몰라도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 놈 하나는 봐줘야 속이 풀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봐줘 보세요 편안한지 그런데 그때 그 교도관을 자기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 트럼프 자기 제일 미워하는 놈 초대했죠 초대했다 그 다음날 딱 아니하고 취소하니 아이고 그렇게 야비한 대통령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클린턴 대통령이 만다리라에게 물었어요 솔직히 정말 그 교도관 밉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채석장에서 바위를 깨다가 문득 그들이 내 정신과 마음 말고는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만은 절대 내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다 빼앗기고 마음과 영혼 하나하나 맞는데 그들을 계속 미워하는 것은 그 마음과 영혼마저 빼앗기는 것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할 것을 찾는 것으로 마음과 영혼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만큼은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간이 아무리 못 살게 굴어도 많은 걸 뺏어갔는데 마음만큼은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는 감사가 앉아 있어야 좋은 것이지 미움이 있어서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고난의 순간에도 감사하지 못할 이유도 없고 더군다나 잘 나가고 즐거울 때는 더더욱 감사해서 이걸 저축을 좀 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구부의 말씀처럼 즐거울 때 뭐 이상한 거 보느라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감사를 더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더니 출소하자마자 그 다음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고 그 다음 다음에의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까지 됩니다 잠원에서 4장 23절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아무리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안 아프다고 거짓말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만큼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다고 그냥 쌍시오자 막 엑센트초고 하면서 막 하면 뭐 고통이 좀 줄어듭니까 안 줄어들어요 그때는 아드렐란린이 나와서 더 불을 지르는 것입니다 마음만큼은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거짓말로 감사합니다 하는 건 다 알아요 진짜 감사해야지 그러면 진짜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요 폐에 암이 다 번졌어도 거짓말로 감사합니다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아직은 내 손으로 내 손으로 수저 가지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은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잖아요 남편이 맨날 술 먹고 그냥 고주망탱이가 돼서 들어와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거짓말로 감사할 필요 없다니까요 잘 보면 아직도 감사할 게 있어요 어머님 저 옆집 암흑의 남편은 술만 먹으면 자기 집도 못 찾아가지고 다리에 떨어졌다고 경찰서에서 전화 오고 그러는데 저렇게 고주망탱이가 됐는데도 아직도 자기 집 잘 찾아 들어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면 그 감사의 빛이 어두움을 몰아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는 마누라의 따뜻한 마음 때문에 어느 순간 어느 순간 마음이 변하고 나도 교회 가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백퇴된을 왔다 간 한 분이 남편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유방암까지 걸렸다는 거예요 뭐 남편이 왜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랬더니 알코올 중독자인데 아주 뭐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기로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는 모든 걸 감사한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퇴된에서 강의한 그 당시는 테이프 시대입니다 테이프 한지를 사가지고 가서 남편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집에만 들어오면 카세트에도 넣고 틀어놨대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뭐라고 뭐라고 하더니 이 사람이 또 그것만 틀어놓으면 잠이 더 잘 온다고 나중엔 자기가 찾아가지고 틀더래 아 이것만 틀면 뭐 잠이 잘 온다고 이제 안 틀면 자기가 틀더래 그래도 들어갑니다 귀로 그렇게 한 1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이 테이프를 딱 틀어놓고 잠에 들었는데 그 테이프 속에서 예수 크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제가 소리 지르던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불이 잠을 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아멘 하고 깼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아멘 하고 깼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잠결이지만 아멘 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남자가 한 입으로 두 말할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 나도 교회 데리고 가라고 그러더래 그러더니 교회까지 가면서 술을 먹을 수는 없잖아 술을 다 끊었어요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술을 먹어서 어쩌고 저쩌고 잔소리 해봤자 손만 한 번 얼굴로 더 올라와요 그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병든 자 병든 자는 중보 기도를 요청하라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똑같은 기도인데 상황에 따라서 언제나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을 야구보는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에 장로들을 청할 것이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냥 다 같은 기도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구분을 했을까 고난을 당할 때 즐거울 때 그때는 내가 살아있을 때죠 고난을 당해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때예요 그러나 그게 심해져서 질병까지 찾아왔을 때는 기도 외에는 답이 없는데 기도조차 안 나올 정도로 내가 지쳐있을 때 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기도하죠 그러나 너무너무 힘들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믿음이 좋은 분들을 초청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 혼자 힘으로 불가능한 때도 있는 거예요 가물가물 꺼져가는 그 모닥불 아무리 후후 불어도 꺼지기만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 몇 개를 더 집어넣으면 돼 도움을 받는 게 신세 지는 걸 죽으라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도움을 받고 내가 활활 타오르면 그 사람이 또 꺼져가는 날이 옵니다 그럼 그때 마음껏 주면 돼요 뭘 주면 못 받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 먹고 또 많이 나눠주는 자가 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사랑은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논문을 보면 중보 기도를 했을 때에 놀라운 치유 효과가 있다는 논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984년도에 샌프란시코 종합병원 심장명병동에서 이중 맹검 방식으로 중보 기도가 진짜 효과가 있는지 연구한 논문이 있습니다 여기 192명 그리고 201명 거기에 입원한 심장병 환자들을 이중 맹검이라고 하는 것은 맹인 그냥 눈감 땡감 두 그룹으로 나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중이라는 얘기는 이 사람들을 이쪽 그룹은 이름을 다 적어 가지고 거기서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 사는 교인들에게 나눠줬어요 이 사람들이 치료 잘 되게 해달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쪽 그룹은 기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중 맹검은 이 치료 받는 사람들로 자기가 기도 받는 그룹인지 안 받는 그룹인지 모르게 했어요 그걸 알면 나는 기도 받는 그룹이래 그럼 그 심리적인 효과 때문에 치료될 수도 있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이중은 여기 의사와 간호사들도 누가 기도 받고 있는지를 모르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걸 알게 하면 기독교인들은 기도 받는 사람이 아주 치료 잘 되게 나와야 되는데 해서 한번 살짝 따뜻하게 해 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좋아진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치료해 줬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10개월 동안 기도한 다음에 결과를 모아 보니까 기도를 받은 그룹이 받지 않은 그룹보다도 질병이 심해져서 항생제를 투여한 것을 보니까 5배나 항생제를 덜 썼다는 거예요 또 폐에 물이 찼으면 좀 심해진 거죠 부작용이 그런 정도 폐 부종이 생길 가능성도 기도 받은 그룹이 3배나 낮았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받은 그룹은 진짜 심각한 상황 숨을 못 쉬어서 여기 목에 구멍 뚫어 가지고 이제 호흡을 하게 할 정도 위급한 상황이 기도 받은 그룹은 기도 받지 않은 그룹은 13명이나 있었는데 기도를 받은 그룹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받은 그룹은 폐렴과 심폐정지 증상을 덜 겪었습니다 기도를 받은 그룹은 사망률이 훨씬 더 낮았어요 이 논문을 보고서 이 논문은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연구하는 그대로의 방법으로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회의론자 닥터 윌리엄 논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밀한 검증을 통과할 수 있는 연구인 것 같다 아마도 의사들은 처방 전에 하루에 세 번 기도할 것이라고 써야 할지도 모르겠다 이건 의사들이 볼 때 완벽한 의학적인 연구 방법으로 실험을 했는데도 기도 받은 중보 기도 받은 그룹이 훨씬 치료가 많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 1999년 10월에 발표된 논문도 새벽에 보니까 여기도 비슷하게 아주 과학적인 방법으로 무작위로 눈감 땡감 중보 기도 받는 그룹 안 받는 그룹 의사도 누가 기도 받는지 모르게 했고 환자들도 모르게 했어요 그렇게 990명을 4주 동안 중보 기도를 하게 했는데 여기 결론은 기도를 받은 그룹이 관상 동맥 치료가 훨씬 더 잘 됐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또 여기 2012년도에 비슷한 방법으로 암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도 천명에게 반만 나누어 가지고 이쪽은 기도 받는 그룹 이쪽은 중보 기도 안 받는 그룹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멀리서 기도만 하게 했어요 의사도 누가 기도 받는지 몰라 환자도 자기가 기도를 받는 그룹인지 안 받는 그룹인지 몰라 그런데 그렇게 해서 기도 받는 그룹이 진짜 더 좋아졌다고 하면 이건 누가 치료해 줬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치료해 줬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6개월 뒤에 삶의 질과 영적 안령을 두 그룹 비교를 해봤더니 기도 받은 그룹이 영적으로 훨씬 더 평안하고 그리고 또 개선이 더 많이 됐고 삶의 질도 개선이 훨씬 더 많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 무슨 결론을 내리고 싶은가 하면 여기 2023년도 11월 달 헬리온이라고 하는 저널에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결론은 받은 그룹이나 안 받은 그룹이나 별로 효과가 없었다 또 이런 논문이 많이 나와요 중보 기도 말짱 꽝이다 별로 효과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래서 기도에 대한 모든 걸 기록한 야구보서를 보면서 제가 해답을 찾았어요 왜 어떤 때는 중보 기도가 효과가 있다고 그러고 어떤 때는 효과가 없다고 그럴까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효과가 별로 없다라고 나오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야구보서를 보니까 그 다음 구절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곤란할 때 곤고할 때 기도해라 즐거울 때도 기도해라 병들었을 때도 기도해라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그런데 기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정말 기적적인 치유를 체험하기를 원하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데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명단을 눈감 땡감 두 부류로 나눠가지고 수십 킬로 밖에 살고 있는 어떤 교인들한테 줬어 하루에 한 번씩 이 사람들이 치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을 수도 있고 입으로만 기도한 사람들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같은 결론이라도 이상한 거예요 그럼 이게 이 기도가 무슨 주술과 똑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과 상관없이 그냥 주기도음만 날랄랄 하면 무조건 응답이 된다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보면 그 기도한 사람들이 천차만별일 거예요 그렇게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 자 그래서 야고보선은 마지막 기도를 하나 더 첨가하면서 마칩니다 믿음의 기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겠다 이 구원은 치료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병든 자를 믿음의 기도를 하면 치료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저를 이렇게 세워주겠다 이건 치료 아닙니까 혹시 질병의 원인이 되는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를 받겠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꽁꽁 밀어넣지 말고 잘못했습니다 고하며 그리고 병납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라 그러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들어줬어요 엘리아라고 하는 사람 너희들 잘 알지 않느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다 엘리아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만 엄청나게 하늘에서 불도 떨어지고 비가 오지 말라고 했더니 안 오고 비가 오라 했더니 또 오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냥 엘리아 가만히 안 둘 거야 그 소리를 듣고 우울증이 얼마나 심하게 걸렸는지 몰라요 참 불쌍해 죽겠어 그냥 밥도 못 먹을 정도로 우울증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완전 우울증이에요 읽어보면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3년만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이제는 풀이 떨어지게 해주시고 이제는 풀이 떨어지게 해주시고 피가 쏟아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모든 게 다 응답받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됐다 자 그러면서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진짜 기적적인 치유를 받기 위해서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지금 읽은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분명히 그냥 기도 말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럼 뭘 믿어야 되느냐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질병이 찾아왔을지라도 그 죄는 죽어마땅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 양털처럼 흑약해 용서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큰 믿음이에요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모든 죄에 없었던 것처럼 용서된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고해야 돼요 죄는 감춘 상태에서 그냥 암덩어리만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응답되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큰 그룹의 회장님이 오셨어요 한 3개월을 여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부처님을 믿는 분인데 3개월 있으면서 거의 됐어요 아 이제 예수님도 믿겠대 기도도 하겠대 고쳐주실 걸 믿는데 거의 99% 됐어요 3개월을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마음이 활짝 열리니까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쪽 피골 깊은 계곡에 갔는데 딱 앉아서 처음 들어보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고등학교 때 짝사랑하던 여인이 있대요 그때는 짝사랑밖에 못했어 여기는 깡패비스닥에 살아서 그런데 그 여인은 일본으로 시집을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70대가 넘었는데 그 첫사랑하는 여인의 남편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분은 굉장한 경제적인 위치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만났나 봐요 그런데 제가 여기 정말 암이든지 뭐든지 진짜 치료되기를 원하면 일평생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눈물로 눈물로 다 내놓고 내놓기만 하면 암 지은 것처럼 용서해 주시니까 그 예수님을 믿어라 그랬더니 이분이 다 하겠대 뭐든지 다 하겠대 그런데 딱 하나만 더 달래요 그 첫사랑 여인을 만났는데 마음에 걸리니까 얘기하겠죠 뭔가 자기 마음에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잘못했습니다 하고 선을 딱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는 안 되겠대 그거 딱 하나만 봐주래 다 하겠대 제가 하나님입니까 99%까지 왔는데 그 하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살고 죽는데 그거 그거 그냥 하나님 앞에 탁 한 번 내버립시다 고민 굉장히 하더라고요 며칠을 근데 결론은 죽으면 죽었지 그건 못하겠습니다 그럼 내려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합니다 죄를 탁 내놓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뉘우치고 용서받으면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반복하기를 그러고 나서 병 좀 낚아주세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으면 의인이 되는데 의인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은 크다 어떤 응답이라도 받을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엘리아라고 하는 인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아를 봐라 똑같이 넘어진 적도 있고 쓰러진 적도 있지만은 그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의 기적을 체험했다 여기서 왜 엘리아가 나올까 얼마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구약성령 제일 마지막에는 여호와께서 이 땅에 오시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아를 보내서 이제는 회개하라 여호와께 돌아가라 엘리아가 나와서 여호와께서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을 하겠다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인간의 몸으로 2000년에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엘리아가 드디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게 했는데 그때 그 엘리아의 심령으로 외친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 신약성경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보다 더 큰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도 많은 사람들을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는 일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세 번째 엘리아가 여기 야구보소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야구보소에 나오는 그 엘리아와 같은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서 정말 일평생 살아온 모든 죄를 다 눈물로 눈물로 씻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그 야구 이 엘리아가 피를 쏟아지게 해주셔서 했더니 비가 온 것처럼 요엘서 2장을 보니까 풍성한 비 늦은 비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늦은 비 성령을 받을 때에 이적이 그들에게 주어진다 그랬는데 바로 치유의 이적을 선물로 주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습니다 일평생 모든 죄를 다 씻어 버리고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 한 무리들이 봉사하게 될 때에 그 늦은 비 성령이 쏟아지면서 놀랍게 이적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이 말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성경 여기저기에 그 늦은 비 성령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모든 내용들을 다 모아서 한번 그대로 해보자 그리고 그 늦은 비 성령을 꼭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글에 보면 온 마음을 바쳐 천적으로 헌신할 때 그리고 한 무리의 대부분이 그렇게 함께 일을 할 때에 늦은 비 성령이 임한다 여러분 정말 일평생 지은 죄 다 용서받고 어떤 한 개인은 얼마든지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그 똑같은 말씀으로 한 단체가 전적으로 헌신할 때에 그리고 전적으로 이렇게 회개한 마음으로 한 단체 무리가 움직일 때 그들에게 치료의 이적이 임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마다 치료가 된다 이걸 과학적인 연구 방법론으로 정리를 해놓으면 이건 과학입니다 이건 의학이에요 저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가 됐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야구보소에 기록된 이 네 가지 종류의 기도를 통해서 언제나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삶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그 주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흠없이 보존되어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감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합니다